이번 동영상에서는 크롬 개발자 도구의 기능 중에 세 번째 탭인 네트워크 탭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와 또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서버라고 하죠. 그 서버 사이에서 아주 복잡한 데이터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의 역할입니다. 이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을 보면 이 웹이라는 것이 또 네트워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우선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클리어 버튼을 눌러서 현재 있는 리스트를 제가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F5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죠. 리스트가 보이죠.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브라우저와 서버가 커넥팅된 데이터를 주고받은 그 내역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http.opentutorials.org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입력한 주소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html 파일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이 꺽쇄로 되어 있죠. 저건 이제 저것이 html 웹페이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html 웹페이지로 커넥팅이 이루어져서 서버로 가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역들은 뭐냐면 이 opentutorials.org에 해당되는 웹페이지. 즉 여기서 제가 오른쪽 클릭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 했을 때 나오는 이 코드들 있잖아요. 이게 웹페이지잖아요. 이 웹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이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인클루드하는 로드하는 그런 태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라는 태그가 있고 뭐 azx asp.net cdn.com에 있는 jQuery 1.72.js 파일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죠. 그 밑에 있는 것은 opentutorials.org에 홈.css라는 파일을 가져와라 이런 내용들이 이 html의 코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웹브라우저가 하는 것은 이 opentutorials.org에 해당되는 웹페이지를 가져오고 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웹페이지가 현재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 이미지나 아니면 스크립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로딩하는 작업을 후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파일들이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html 파일 안에 다른 리소스 파일, 이미지나 스크립트 태그나 css 태그 같은 것들을 css 파일 같은 것들을 로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좀 보면 제일 먼저 메소드라는 것은 여러분이 서버랑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폼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 방법을 사용해서 서버랑 접속을 한다면 게시안이라 포스트일 수도 있겠죠. 그 차이점은 미리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시면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서버가 이 웹페이지를 서비스할 때 즉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할 때 정상적으로 잘 제공됐는지 아니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또는 오류가 발생했다면 어떤 형식의 오류인지를 이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은 이제 정상적으로 잘 전송됐다는 뜻이고 밑에 OK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304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 즉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이미 서버 쪽에 접속을 한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있는 파일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다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그 파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이제 304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요청한 이 데이터가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한 데이터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제 첫 번째에 있는 것은 텍스트 슬래시 html이니까 html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다 뭐 이런 뜻이죠. 이니셰이터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는 이 각각의 응답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의 용량, 파일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고요. 타임은 요청에서 응답하는 것까지 즉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서버가 응답하는 것까지 걸린 시간을 레이턴시라고 하는 이 시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타임라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이 서버 여기 있는 각각의 리소스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로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html 파일을 로드하겠죠. 왜냐하면 html 파일 안에 그 웹페이지가 사용할 여러 가지 리소스들에 대한 정보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html 파일을 로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html 파일을 로드하는데 요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고 이 로드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jQuery라고 하는 이 파일,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로드가 시작돼서 요기 요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시작되는 지점에 해당되는 시간에 로드가 시작이 돼서 이 그림이 끝나는 지점에 로드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웹페이지가 필요로 하는 리소스들이 어떤 순서로 로드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파일이 병목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파일로 인해서 다른 파일의 로드가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요 타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이 타임라인이라고 롤업을 해보시면 이렇게 툴팁이 뜨거든요. 그럼 이 툴팁을 보시면 요 각각의 리소스들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지점에서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가를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샌딩이 있고 웨이팅이 있고 리서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샌딩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고 웨이팅은 서버가 응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리시빙은 또 서버가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주는 데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저희 오픈 튜토리스 홈페이지는 아주 간단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클릭해보면 좀 더 복잡한 서버와 인터랙션을 하겠죠. 요거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더 많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임라인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걸 보고 이 리소스들을 로드하는 순서나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가 방금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이 파란색 줄은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데 DOM 컨텐츠 이벤트 파이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DOM이라는 것은 이 웹페이지를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동적으로 제어할 때 사용되는 이 문서 구조입니다. 바로 그 DOM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줄은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가 로드가 끝난 다음에 이 브라우저는 그 웹페이지에 있는 그 데이터 있잖아요. HTML 코드. 그것을 읽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DOM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환이 완전히 끝났을 때 DOM 컨텐츠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시점에 발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접속한 이 코스 오픈 튜토리얼스 슬래시 코스 슬래시 488이라고 하는 이 URL에 해당되는 웹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리소스 파이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리소스 파이들이 이 빨간색 라인에 모두 로딩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다운로드가 돼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표시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이 빨간색 라인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거는 이 빨간색 라인이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가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된 거죠.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밑에 보다. 여기 있는 걸 클릭해보면 각각의 요청사항들에 대한 요청사항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더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가 서버측에게 어떤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작성한 이 명세서가 이 헤더에서 나타나고요. 그 중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것은 리퀘스트 헤더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다시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때 서버의 상태나 그 돌려주는 컨텐츠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기술화 놓은 명세서가 이 리스폰스 헤더스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주고받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프리뷰라고 하는 것은 이 서버측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HTML의 코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요청한 데이터가 이미지라고 하면 이미지를 보여줘요.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은 그 서버 쪽에서 제공한 데이터의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인데 프리뷰와 리스폰스는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쿠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사용자의 어떤 상태를 이 웹브라우저에게 저장하는 그런 기능인데 바로 그 쿠키를 열람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아, 편집은 안되네요.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제공하는 것이 이 쿠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리스트를 조금 작은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싶을 때는 이걸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그 검은색으로 된 점은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바꿀 때마다 이 내역들이 변경이 되거든요. 자, 변경이 되죠. 새로 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웹페이지를 탐색할 때마다 내역들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버튼을, 이 버튼을 클릭하면 빨간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클릭 클릭하면 여기 있는 내역들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된 것, 그 새로운, 새로 로드된 데이터들이, 리소스들이 그 뒤에 추가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레코딩한다는 뜻이죠. 이 페이지마다 새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누적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내역들을 다 지우는 거고요. 클리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서버와 접속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리소스를 접속을 합니다.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만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이 내역들만을 볼 수가 있고요. XHR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AJAX 통신을 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미지는 이미지만 보는 거고 다큐멘트는 HTML의 코드, HTML의 문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위태에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름다운 그래서 감사합니다.